남았습니다. 처음사람 마지막까지 우리 성둥둥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번 해외 민속충 공연을 선사할 팀은 폴란드에서 오신 팀들입니다. 폴란드. 자 이번 공연팀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 민속충 무용단이자 공익단체로 약 150명 이상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예술 및 지역 민속충 문화를 홍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 폴란드의 민속충을 보여줄 지혜미아 바이든 고스카. 바이든 고스카. 지혜미아 바이든 고스카. 박수로 환영합니다. 자 신나는 박수로. 우리 손이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너 저 communaut 하트 우리 손이 좋은 Marine 우리 울구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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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